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기쁨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인민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정말 지당한 말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정의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아는 저의 장한 딸로 돌아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. 저는 혁봉이를 낳아서 어머니지. 키우는 거야 당해서 키워주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오늘은 이렇게 온 나라 인민들이 혁봉을 축복해주고 온 인민들이 다 기쁨을 기뻐해주니 정말 어머니로서 궁지와 장심을 더욱 느끼게 되고 천국신대 체육인을 내 아들로 둔 그런 궁지로 해서 가슴이 부풀어 얼음을 정말 썼습니다. 정말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. 저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 세곤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돋보이고 사랑스럽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